당시 조왕은 이미 길을 떠났으나 도성에 도착하지는 못하였다. 효해제는 인자하고 태후의 분노를 알고 있던 터라 스스로 패상에 가서 조왕을 맞이해 함께 궁골로 들어와 조왕과 기가하며 음식을 먹었다. 패상이라는 것은 장안 근처죠. 여태후는 조왕을 죽이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효해제 원년 12년 효해제는 새벽에 화를 쏘러 갔으나 조왕은 나이가 어려서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여태후는 그가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독주를 가져오게 해서 그에게 먹였다. 해가 뜰 무렵 효해제가 돌아와 보니 조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래서 회양왕 유우를 다시 조왕이 임명했다. 그의 여름에 조수를 내려 역후에 붙인 여택인가요? 아무튼 에게 영부후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태우는 마침내 척부인의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태우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서 돼지우리에 기가하게 하고 그녀를 사람돼지라고 불렀다. 하하 사람돼지라고 불렀다. 자 그럼 자나가죠. 잠깐만요. 사람돼지라 그랬다. 사람돼지. 참 마음이 좋지 않네. 이걸 보면서도. 며칠이 지난 후에 태우는 효해제를 불러서 사람돼지들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척부인이죠. 그것을 본 효해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녀가 척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효해제는 이 일로 인해 병이 나서 1년이 다 되도록 일어날 수 없었다. 효해제는 사람을 보내 태우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나는 태우의 아들로서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러부터 효해제는 하루종일 조색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참 내가 그 할 말이 없다. 내가 조선에 보면서 맨날 욕하지만은 인간돼지 이걸 보면서는 진짜 욕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2년. 초나라 원왕.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그 이게 인간돼지 사건이 이게 지금 즉위했을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효해제가 이제 막 황제에 즉위했을 때의 일이란 말이에요. 효해제 저는 해제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210년생이고요. 기원전 195년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쯤 됐을 때 즉위해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네. 15살쯤 됐을 때 그 내외잖아요. 하하 아참 네. 전기사님 안녕하세요. 이 뭐 참 그 애가 그 지금 보면은 기록 그냥 기록만 따라서 본다면은 기록만 따라서 본다면은 손발 자르고 눈 뽑고 귀 태우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서 돼지 우레 가두고는 사람 돼지라고 했다. 라고 하니까 15살짜리 15살 16살짜리 애가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건 뭐 그 뭐야 뭐 정치 뭐 그런 거 이전에 그냥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이 뜨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자 아무튼